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pens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저번 주에 안시일 날 밤이 새인 부러움에 지낼 주변자에 지낼서 식사를 초청으로 만나마 예수님 그곳에 초청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식사에 초대되어져서 보니까 식사의 자리에 상자에 앉기 위해서 서로가 이제 높은 자리를 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붙잡으면서 높은 자리를 택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천국이란 어떤 것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가보롱 14장 11장 물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나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또 모든 사람을 다 지배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자기를 낮아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한 사람 더 없다. 왜이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닐이 하나님과 같이 들어지려고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만 하나 겸손한 척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이 어느 사람이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한테 군림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가려면 하나님께서는 이 스스로를 높이시고 싶다. 성경의 배우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빌리포서 2장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걱정하시는데 걱정이 보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하시는 그 죽으심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9절 이런 것 하나님의 글을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줍니다. 이런 글을 그 이름 안에 예수란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원새로서 예수란 이름을 주셨다. 그 얘기인데 10절 보세요. 하나에 있는 자들 영리의 세계에 속해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밑단에 그리고 땅 아래 사단에 있는 사단의 세계까지 모두가 부부에게 무릎을 끌는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끌게끔 준비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마음으로 응급으로 신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국은 이 복식을 믿고 이 땅에 왜 오시냐 이 땅을 제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단의 우리를 끄틀고 있으므로 늘 고통 가운데 괴로우를 하는 상태이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단의 묶인 것을 지켜냅시다. 죄의 운전을 해결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송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운전을 하는 것에 옮겨지니까 사단의 나를 떠나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왔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시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 우리 시대에서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이또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이 비유를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느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15절 하나님께 머물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이르되 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보리기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잘 이해가 되어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이 되어져서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물고 있도록 그러다 생각했던 것이 들으면 유대인이랍니다. 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시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대상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큰 잔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께서 큰 잔치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큰 잔치는 뭐냐 이 땅에 예수님의 신을 통해서 이민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민했단 말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것을 큰 잔치로 배선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잔치, 천국 잔치를 배선했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사람을 향해서 또 천국 잔치를 향해서 지금 초청하고 있보다 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인대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잔치를 종을 보내서 가도되 오소서 이제는 천국 잔치가 배선이 되었으니까 오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누리시옵소서 영생을 누리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옵소서 이렇게 종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이 종은 도대체 누구이냐 구약으로부터 신학의 이름까지 모든 천지자들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천지자들 통해서 예수가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예수가 이미라도 신약 시대에 대해서 놓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이 우리의 도리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게 되면 그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사고를 우리가 믿기만 했다면 믿음적인 역사가 정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군대의 구약에 의인된 선지자들을 향해서 그런 말 듣기 싫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부각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축복받고 이스라엘 나라가 잘 비워지느라 그런 것 얘기를 다 그렇게 얘기하므로 예수가 오셔야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받아다 구원 받은 무리가 생겨난다는 그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의인에 대한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수를 죽이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해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섭년발에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형성되어지며 하나님의 잔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큰 잔치를 배전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여서 이제 이 천국 잔치 천국이 이 땅에 이랬으면 어여 어여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일치하게 천국에 대해서 천국 잔치에 대해서 이제 사양을 한거다 그 얘기를 18절에서 해나가는 겁니다. 자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로되 나는 밭을 쌓음에 불겁을 낚아와야 하겠으니 천국은 될 나를 용서하도록 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밭을 새로 사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이미 밭을 샀다 이 얘기입니다. 이미 밭을 샀는데 밭을 산 것을 어떠한가 둘러보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그렇게 얘기입니다. 이미 밭을 샀으니까 이 밭을 보러 가는 것은 나중에 보러 가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장치에 초청을 하는데 이미 산 밭을 보기 위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뒤로 밀어도 되는데 지금 누구를 밭을 샀습니까? 장치에 초청을 더 보라고 밭으로 나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많은 밭을 샀으니까 부동산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밭을 샀고 공장의 밭을 샀고 그것을 매입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곳으로 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다섯 별을 샀음에 시험하라 가겠다. 천국은 나를 용서하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소 다섯 별의 얘기는 소만의 둘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쟁기를 끄는 그 쟁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다섯 별이란 결국 열 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는 자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해변한 부자의 얘기에요. 열 마리의 소를 가지고 땅을 파서 농사를 짓는 일들을 하는 자로가 굉장히 부여한 자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소를 시험하라 갔다. 소를 사다간 것이 아니고 지금 소를 시험하라 갔다 그 얘기는 이 소가 정말 훌륭한 소예요. 밭을 잘 가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예요. 그렇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잔치 측정을 보고하고 그리고 팽개를 대고 이제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완전히 소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여러분 다 나를 완전히 유대인을 향해서 마세요. 보내신다 보내신다 보내신다는 그 예수가 이미 오셔서 예수가 구원을 이루시겠구만. 우리의 세상에 근심과 걱정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례를 격립해 주시겠구만. 오신 예수가 그리스의 힘을 보지 못함으로 알지 못함으로 갈려면 세상에 묶여서 열심히 하나님을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힘을 쌓는 그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 유대인이고 여러분과 나이 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0절로 됐습니다. 또 하나는 가로대 나는 장가 들었으니 들어보러 가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가가 새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아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는 잔치가 언제 이뤄졌냐. 저녁에 일어나는 겁니다. 저녁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녁에 갈래는 아내를 데리고 가면 되는데 아내는 데리고 가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갈래니까 아내를 두고 갈래니까 자기는 잔치집에 가지 못하겠도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문의 말씀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각자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은 부실이도다 핵례대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분명히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도다 라고 이렇게 잔치집에 가는 것은 아닌다는 것은 분명히 범죄인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만드셨습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뭐냐 하나님입니다. 그 만물의 주관자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에게 모든 권세를 맺히셔서 이 모든 역사의 모든 주관입니다. 예수님에게 다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매직이 아니라 하나님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없는 능력과 없는 게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참세전에 하는 마음의 특강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둘러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향해서 부르시면 맞는 그 삶이 오늘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목적이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신앙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런 나무박한 생각만 가졌지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기는 그냥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오늘 우리는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매라도 예수가 오셔서 천국이 되어졌지만 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인들은 예수를 버리므로 이스라엘이 먹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이매라도 예수 교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메는데 이들은 나는 이래 경신에 이래 매여서 오신 하나님을 밟히지 못하고 예수를 배척했구나 그렇게 땅에 매여 예수로 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물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들을 다 잊어버렸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땅때문에 요신의 땅때문에 새하늘가 새 땅을 잃어버리는 박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씁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모르는데 이 육체수욕이 성룡의 소욕을 성룡의 소욕이 육체수욕을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다스림을 낳지 못하고 늘 육체수욕에 머물러 있으므로 말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감된 삶을 우리가 멈춰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1절을 드렸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 집중이 도와갑니다 그 종에게 이르네 빨리 시내의 거리에서 골목으로 가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괴로우라 하시니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들을 위해서 죽고 저들을 살려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이런 자들을 향해서 당신이 죽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세애들이 손기간 눈에 그 예수님을 안아버지 못하고 배척하고 온전히 자리인의 삶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내 있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파악하셨죠 지금 뭐 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종이에게 있는데 빨리 시대에 가서 이제는 거리와 골목으로 다가서 그렇게 얘기해서 거리란 큰 거리 감장을 얘기하고 골목은 좁은 거리를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고란 가운데 집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빨리 빨리 부르라 이 탄북자리에 참여를 시키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큰 거리든 좁은 거리든 찾아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되도록 하라 그 말씀은 온 성금을 온 성금을 온 성금을 다 빠짐없이 빚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끌고 오라 그 얘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택한 자이라면 세상 밖에서 또 택한 자가 있다면 끊임없이 그냥 온전히 한 사람으로 빠짐없이 당신이 천국 잔치에 그들을 불러드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좁은 골목이란 소외되어진 골목이다 그 얘기는 감히 큰 거리의 배로에 나서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 얘기는 오늘 예수라엘 배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므로 복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 힘으로 말려마 자기들이 거리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온을 그들도 아무 자격이 없지만 아무 본부가 없지만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불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운전에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골목까지 들어가서 자기의 백성을 찾아서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배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이 지킴으로 발냐마 유대인 말 하나님의 성인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봤을 때 마치 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떡을 먹는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할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바비세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던데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대척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죽으시므로 우리의 교원이 이루어지고도 하나님의 성님 가운데 있는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바람이 환란의 바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났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성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에게 요셉이 하나님 앞에 불음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청예를 다닌거죠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청예를 다닌 아들이었습니다 네, 아픈과 고통과 어둠 모르는 눈법을 가단 말입니다 그가 들어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고 결국은 요셉을 공부 청리를 세우셔서 당신의 행진들을 구원해 내시고 이방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거죠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했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의미심을 그리로 했구나 라는 답이 되느냐 그 고난을 당하시고 유대인들 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를 했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어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과 어떤 부르시면 하나님의 뜻과 성리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전혀 찾아오신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굳건히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아무나 복된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또 한가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는 전도라는 것을 향해서 전해야 된다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거죠 그러나 전도라는 것은 이제 강제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교회를 채우는 것이 전도이냐 그것이 한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장치 분명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오늘 명령을 하신거죠 대려오라 명말식으로만 그 일들을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신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거지 오늘 여러분 그렇다고 전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구름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시며 궁극적으로 그 역사는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고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거죠 그렇다면 천국 자리는 누가 채울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는 누가 채울 것이냐 예수님께서 채우시겠다며 어디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예수를 죽으시고 구하를 하시고 숙청하셔서 성령을 오늘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일에 나은다고 일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거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종이 가로대 주인이요 명하신대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몇몇 환자들을 다 불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또 남았습니다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사물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하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거죠 그러면 내 집을 채우라 내 사람을 관건하라 이 얘기를 막 풍력을 썰어라 억지로 데려오라 그 얘기는 아니고 강건하여서 대리 보다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묘하므로 그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대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참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강건하여서 우리를 채우신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보다 죄인을 위해서 중심으로 간명한 오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역사는 누가 이루신가 주님께서 일어나가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자기가 주님께서 다시 명심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길로 가나 산으로 가나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을 여기서 성 밖의 멀리 뻗어있는 도로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산으로 가는 그러면 물다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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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둘러싸이는 산 줄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먼저는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더라 첩첩을 했는데 예수님을 퍼부랑 다 핑계대로 도망간다 그래서 북을 들으며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세례되다가 내 책을 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채워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가 담아야 혼자 그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들에게도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발명 이방인의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구원을 누려가고 이뿌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셨다 그건 우리 보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복령이 당신의 능력과 등등을 가지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나가시겠다 채우시겠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쳐두고 있지 않지 이리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누린 것으로 인간의 공격으로 다다 인간의 공격으로 다다 하나님께서 회의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예수가 오셨고 예수가 가신으로 성경교수에서 예수를 주님의 내신으로 마지막 그 사역으로 오늘 주님이 일어나가고 이또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불러오라는 자들이 누구이냐 가난한 자 신체 장애가 있으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 져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건강하냐만 부자도 예수를 믿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가서 이렇게 신체적으로 아프고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어떤 사람들이 채워진 것인지 아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가난을 가지고 있고 고등을 갖고 있다는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죄인의 상태입니다 죄인을 지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냐 이렇게 고등을 당하고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이렇게 슬픔을 당해서 왕께 가득이 되어져 있는 상태의 이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는 거냐 내가 하나님 마음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의로움에 오고 제 가운데 있는 것을 아는 자가 어디를 간다 천국에게 들어간다 그 자리를 향해서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를 뒤들에서 예수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서로 우리를 향해서 이래 나아가고 있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간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다 죄 많은 자들이 죄를 알게 했어서 그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나아지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위대인들을 상심받고 너무 너무 아니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 줄 알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에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스라엘 나라가 축복을 받고 제게는 제패했지 않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제 이름으로 상징되는 자들을 향해서 추천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는거지 자 그러면 그러면 오늘 예 하나님의 성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해라 그러면요 우리는 그런지 아닙니다 우리가 베리에 달리면서 예수님을 위력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 다고 소통 다고 뜻 다고 힘 다고 정성 다고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뭘 사랑했느냐 내 이웃을 내 복으로 사랑했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남편을 사랑했느냐 얼마나 이웃을 받느냐 아내를 사랑했느냐 이런 도움만 위험해 만났었느냐 그곳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고 축복의 기초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거죠 자 24절 오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했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바꿔지 못하는거다 하나님의 성리에 열린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찾아가서 천국을 초청했습니다 육신의 일을 바꾸고 세상의 일을 바꾸어서 그의 전체에 초대받지 못했으므로 유대인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바꾸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기대를 했죠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기대를 거두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자로다 라고 그렇게 왜 그랬을까요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후원자이시면 영접하지 않으며 대척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다 구원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중요한 것은 24절에 이 잔치가 뭔 잔치냐 내 잔치도다 예수님의 잔치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밥을 먹는 얘기 떡을 먹는 얘기 떡을 먹는 얘기 혼인집의 얘기 이런 모든 얘기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혼인집이 되어지는 것이고 천국이 되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를 풀어서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사에 초대되는 큰 잔치를 비우고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이 몰래 하시며 내 잔치 예수님을 통한 천국의 잔치를 지금 말씀하고 있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예수님의 천국 잔치는 누가 누르지 못했느냐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은 영접하지 않으며 그러려면 부르지 못했다 그러면 천국은 누가 누르냐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누리냐 예수를 아는 자가 누린다 그 얘기지 예수를 알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누리시고 천국을 누릴 수 있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보내신다고 구약서부터 하나님께서 종을 선택하시고 보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성지자로서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사랑을 통해서 누구를 죽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죽어야 되냐 예수를 죽어야 되냐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죽어야 되냐 예수 크리스도를 죽어야 되냐 양잡아서 온 느낌으로 만명한 누구를 죽어야 되냐 오실 예수 크리스도를 죽어야 되냐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주인 되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성지자로서 종으로서 이 땅에 예수 크리스도가 오셨다 천국의 주인 되신 그 예수가 오심으로 만명하고 오늘 예수님을 배척한 인대인들은 하나님의 권리 없었고 즉, 이 가난한 자리를 향하여 소외되어 있는 자리를 향하여 주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서 천국을 축청해 나아가고 입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겠으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세리라는 창기라는 그런 사들 가도록 식사를 하시므로 천국기라는 것이 어떤 나라이냐 그것을 그 성격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주는 거죠 결코 인공을 지켜서 발생과 사기관들에게 반복했던 얘기를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열악한 자들을 향해서 지인들을 상징하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지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보지 못하는 자가 복고 허지 못한 자가 복고 허지 못한 자가 복고 말해봐 예수가 친교자이고 구원자이고 회복자인 것을 증거해 나아가고 입도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식사를 같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인이 자신의 삶을 찢으시고 회를면서 영원한 성경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이다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늘 얘기하고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 여기까지는 십프로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 천국을 누리는 것은 십프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십프로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은다면 이 오십프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신앙에 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게시록에 보면 어린 양 흐린 잔치에 천년자를 보기입니다 어린 양 흐린 잔치에 천년자들의 의미가 보면 그들보다 흰 세벅한 옷을 입었구나 옷을 입었구나 이 땅의 신의 옷을 입고 천국 갈 옷이 아니라 하얀 세벅한 옷을 입었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 어떻게 또 예를 드리냐면요 마태복음 22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종들이 길에 날아 악한 자나 선한 자랑 만난 대로 모두 그려오니 혼인자의 손에 손님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모두 하나님 앞에 오므라 초청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임금이 손을 보러 성님을 보러 자칫 배운 손님들을 보러 들어보시죠 거기서 예복을 입지않은 한 사람이 보인 건가 예복을 입지않습니다 자 하루 내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하고 다른 없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거죠 13절 임금이 종들어에게 불러서 말하되 그 손속을 결박해서 각각 어둠에 그려구마나 지옥불에 던져너라 거기서 그는 슬피 울며 일을 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거죠 그러면 손일잔치를 해나가는 데 예복을 입지않은 사람이 있었다 그 얘기에요 자 그러면 예복이란 것은 잔칫집에서 올 손님들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초청을 해서 올 손님들을 향해서 잔칫집 주인이 모든 옷을 잔칫집에서 입을 혼인의 외복을 다 준비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 사람마다 초청한 사람마다 그에게 옷을 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거죠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은 주인에게서 옷을 받아입고 그 옷을 입는거죠 그러면 그것이 뭐냐 온라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거죠 온라인다 그러니까 잔칫집에 오는 사람은 자기 판독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오기만 하면 된거에요 그리고 주인이 옷을 만들었다가 옷을 입힌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문화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람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바람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함으로 말려면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내서 십장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하주하시고 예수님이 구하라 하셔서 우리가 같이 구하라 성경을 얻어서 우리가 오늘 그곳을 믿는 자에게 우리의 옷을 입힌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던거죠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바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하라 하시고 성경으로 그곳을 증거할 때 온다 우리에게 믿어주게 하셨소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 덧붙여 주로 말려봐 그 예수를 믿는 것을 가다 은인집에 내고 기도다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퍼져주신 그 그녀를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여지지 않은 자는 천국을 불러 그러나 백한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서 이 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인지는 하나님의 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많이 갖추고 그 사랑을 많이 깨달아서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누린 것인가 충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머리는 지식이니까 반이니까 들어오는데 그것이 내 가슴에 우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를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국권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당 가운데서도 그 예수를 담아보고 그 천국을 소망하도록 가는데 나는 오늘 이렇게 세상으로 공주함으로 말려나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근본이 하나님께로 또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면역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록받으시고 정말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사랑이 있다면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분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도우셔야 되고 이 말씀을 여러분께 잘 이해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해해주시고 오셔서 너무너무 좋겠고 못 오시면 인터넷을 보시면 좋겠고 이제 인터넷이었는데 목사의 마음을 누가 안 해주겠어요 목사의 마음 제가 늘 그렇게 아 인주기전도서가 있을 때 계속 저를 담아서 좀 두네요 내 마음을 해야 되지 않는거야 물론 목소리가 문장장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 마음은 그러면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금요일날도 나갔고 수요일날도 나가면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면 한동안에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바로 선비가 내가 보기 하나를 몇 번째로 할 수 없다고 내려놨는데 이제 인터넷이 요한계시록도 나갔고 계시록도 나갔고 수요일날 것도 나가는 것 같아요 수요일날 거는 안되는데 계시록 두 번이 나갔어요 아들이 내 마음 목자의 마음을 몰라주시게 나만 맡기게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보낸 마음을 내가 다르게 주님 용서하세요 그러나 내가 한가지 주원을 살고 내가 주어진 이렇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용서하는 것을 예수님과 그러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도 예수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알아서나 천국에 못하믄요 예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닫고 온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음을 낸 줄 알고 다닌다면 성경에서 예수를 보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없다면 예수님을 달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나라 부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마음으로 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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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것 같고 될 것 같고 다음에 될 것 같고 다음에 될 것 같고 내년에 그런 일을 만들고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벌써 이제 10월달 중순이 되어졌고 있습니다 중순이 되어졌고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는 한 살 더 먹은 곳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꾸며롭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인터넷에 말씀을 보시든지 여러분의 삶을 다전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예배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바꾸면서 살짝 조절만 더 보겠습니다 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할 거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 그 존재를 향하여 예수님이 있다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영생을 주시옵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 이 땅에서 그분의 은혜를 우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성경을 아는 데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운행되어져서 역사는 이룰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가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지지 않고 놀리고 있다가 단 것이 아니라 오늘 한 생명 한 생명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을 천국을 누리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이 찬양되게 예수를 심어주시고 그리고 가시면 그는 천국인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소망이 되어주고 풀어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 우선 육장의 장입니다 가라사들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즙은 그분의 말을 말하는데요 보라즙은 구원의 날입니다 구 구원의 날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입으십시오 내일은 어떻게 될지 궁금한 것입니까? 부끄러운 가운데 집 가운데에서 연약한 가운데 병을 배우고 기꺼이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뤄야 되나 감사하고 즐거움하고 찬양한 그 삶을 이루어 나가는 그 축복이 여러분께 있으시길 예수여 축복합니다 오늘